쪼가분열 쪼가분열 할까? 깬거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 왜냐면 하다가 사실상 깼죠? 그러면서 뭐 안했어 하북패자원소 하북패자원소에서 원소할까요? 난이도 1 야 송권하고 유비랑 비슷해? 인제풀 때문에 그런가? 쪼 아 쪼가 그거구나 원소한테 져가지고 쪼가 밀려난거야 쪼로 해보고 싶은데 쪼는 항상 쎄가지고 하기 싫었던 사람이 좀 하는게 쪼인거 같은데? 쪼 난이도 4개인데? 쪼 노잼이라고? 쪼 어렵거든요? 무장 다 빨린쪼래 쪼 그냥 쪼 순욱이 뺏겼나보다 곽과 유협 만총 한호 한호가 아마 둔전제 뭐 그거일텐데 아닌가? 아니네? 우금.. 아 우금은 배신하고? 그럼 요거 요거 약하잖아 병사도 아니 장수도 21명밖에 없고 그럼 유비해? 뭐가 약하? 그럼 원소야? 원소에요 저조에요 우금 여깄어 귀신같이 노추 주령 장수진이 애매하다 장수진이 장현이 탑5네 순욱은 없네? 그냥 죽었나? 순욱은 죽었나봐 난리통에 아 유비한테 갔다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조조군을 멸망시키러함 이 두팀이 조조로 공격해오면? 아.. 여기도 미쳤다 정치가 101이야 미쳤다 좋은데? 유비할까?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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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 조조 조조 한번 해볼게요 아 왜냐면 조조를 하고 싶어도 할 타이밍이 안나와 요 때 해야지 특급으로 할게 하국패자 원소 버전 궁극은 궁극은 지위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의용병도 안 보일걸? 궁극은 그냥 어 그 뭐지? 공업적.. 공업적 체룩.. 체룩.. 뭐지? 공업적 체룩법이야 진짜로 이거는 즐겁게 어려워야 되는데 그냥 어려워 그냥 고통만 받다가 온몸 뒤틀어 그냥 조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력표기에 앞서 먼저 우리군의 목표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하통일 마지막에 대륙에 남는 세력이 천하를 재패하게 될 것입니다 세력의 정령지역은? 세력의 정령지역은? 경주의 지역 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목도 없어서 이것도 못하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 관에도 무관에도 하나가 있네 마등하고도 이걸 대고 있네 산만이 있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네 다행히 마등이 막아주고 있죠 이쪽 동관쪽은 마등이 막아주고 있고 마등이 열심히 막아줘야 돼 너 그리고 요거 유.. 원소랑 여기랑 좀 사이가 안 좋을테니까 장로는 잘 안나오려고 하는 AI의 특징이 있어요 장로는 유원도 잘 안나오려는 특징이 있어요 유표도 잘 안나오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신야랑 상용을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출진 자 통솔 체인점은 누가 다스리느냐 역시 믿음직한 쪼인 쪼인한테 맡기는게 좋겠죠 여긴 쪼인 쪼인이 봉시로 제일 빠른거 뭐야 쪼인 칠천 추행이 없어요 이십일 점령 공격 아 박가가 갯바름? 박가는 내 옆에 있어야되는데 질주 내 애착인형인데 이야.. 추행? 질주 추행? 미쳤다 미쳤다 11일 근데 어차피 열흘.. 열흘씩 걸리는데 근데 얘가 출발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출발하기에는 이렇게 하자 중계 중계 이렇게 하면 13을 먹고 잠깐만 하나 하나 더 하나 더는 쪼인 쪼인은 5,000 쪼인은 아 곽관은 이렇게 집은 여기서 빼 관에서 22일 걸리네 안 거치면 보고 끊기는 거 아님? 아 여기는 안 늘어나서 안 끊겨요 아 여기는 안 늘어나서 안 끊겨요 추행? 아 추행으로 넣을까? 후방 아닌데? 아 그래 아씨 그럼 다시 하자 2통 2통 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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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쎈데? 킹통 빼기 싫은데? 3차 아씨 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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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도 들려? 잠깐만 미안 어 이거 3칸짜리 칠해지는 게 안 나오네 3칸짜리 칠하는 거 왜 안 나와? 3칸짜리 칠하는 거 왜 안 나와? 3칸짜리 칠하는 거 왜 안 나와? 안행이 3칸이 잘 돼? 3칸이 칠해지는 게 좋은데 3칸이 칠해지는 게 좋은데 4칸을 봐주세요 네 포스 Roland Wing Wing 그리고 잡ього 탐색 등용부터 하자 뉴균 요구 조비 공구 류 명령서 잘 할게요 시정 뇌정 뇌정 인사 아 이게 없네? 늘리는게 없네? 뇌정 야 이거 좋다 어린이 어린이 좋거든? 어 이거 좋다 하우돈 하우돈에 어린 그리고 뇌정 하우돈 세라 Speak 아 이거 조금만 الط wm 요정도만 할까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채우자 호상 한번 하고 할 필요 없네 혐상 한번 하고 쭈 쭈쭈 쭈쭈가 한번 하고 내정 도신내정 아니 모집담당이 없어? 미친거 아냐? 맞죠? 하나밖에 안 돼 수누 유빈내로 갔대요 시냉 시냉시켜 오 우금 완에서 조주님이 우금 발견 짝꿈이거든요? 짝꿈이라도 누규 좋아? 개빠르다 쥐쭈바 얘 진짜 좋다 어 뭐야 야 과거 아니였으면 큰일날 뻔? 왕에 또 사람이 많다 상인 인재 탐색 완 쭈쭈 인재 호상 피옥고 인면 시정 시설 개방 군악대 열리네 시 근데 할 필요가 있네 지원 3 7 요새까지 만들 수 있네 하면 넣어놔? 건설속도 상승 요것도 있어 넣어놓을까? 이렇게 인사 인사 잘한다 모래 모래 오 낙서 철쇠 낙서 망대 과거가 여긴데 이게 왜 있어 지원 어? 이것까지 하면 이것까지 하면 투석까지 됨 모래 오략은 늙게 없네 여기까지 마등 원소 동맹이라 조심해야 투석되는 하면은 산지에도 만들 수 있어요 비췄다 비췄다 이거 큰일날뻔 했잖아 우리땅인들이 지겨먹을라 뿐 자동인명 농업 아 상업 처음에 상업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는 땅이 있으니까 심장 베베 빨베 도움을 보잖아 고래 뱅 순양은? 파우상 됐다 그럼 딱 7개 아 씨 파우상 빼 어때 하나 또 빼 하나 또 빼 하나 또 빼 둘 둘 둘 귀엽 편시였대 편시 하나하나 하자 편시 그리고 극양 하우동 양 조비 나머지는 됐다 원소는 뭐하냐고? 됐다 자 달리기 우리가 이기죠? 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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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갑자기 어허 돌아가죠? 안식 획득 안식국과 교육이 가능해짐 네 흐 흐 흐 흐 흐 흐 흐 여기는 존잘 아닌 사람이 없어요 흐 흐 흐 흐 이거 먹으러 가는 거겠죠? 너네 여기다가 다 쏟아 부으면 진짜 조져진다, 너네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갈리면 너네 조져진다 어, 겉보기다 이동 무관은 이전이 지킵니다 3천만큼 태각, 귀성, 수성 인제, 포상 인제, 탐색 완은 계속 뒤지면 나와요 출진 이통 추행 여기는 가지 말까요? 여기까지만 가자 일단 지켜봐 이쪽으로 좀 보내 이동 호출 빠른 놈으로 해가지고 빠른 놈 한 명 있으니까 싸움 잘하는 놈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니가 올래? 이니? 이니가 느낌 있잖아 이니가 와 부일이면 가니까 이니 이니랑 이니 아, 신야 담당으로 넘어갔다고? 저기 그래 조인 서항이 가자 관우는 조인 서항이 막는 거죠? 조인 서항 한시까지 보네 다섯 명 다섯 명 보내고 여기도 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네 개만 굴리면 되니까 컥 켜 파운 사항도 잘 싸우니까 다 아까운 애들 밖에 없네 뚜씨 아까운 애들 밖에 없다 다 아깝지? 뚜씨 있으면 관우가 자꾸 오니까 뚜씨는 뒤로 빼 야, 다 애들이 좋다 응? 다 에이스야 무슨 숨 고마워 짝 벨어 벨어 필요없어 자동탐색 도시담담관왜 그치 곽가는 왜있지? 각각.. 각각하는건가? 곽가는 지금.. 아 아니구나 오케이 아 돌아가 아 단극 좋아요 관우도 같고 오케이 신야 주변은 도착했어 활천 도착했죠 대전 대전 구금 사업 도착 여기도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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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틀었다 해줬다 해야돼 돈 낭비하기 싫으면 진툰 밍밍 한홉 아이씨 두려워 터진거 밖에 없는데 두려워 터진거 어? 꽉 채워서? 이러다 오면 어떡해? 흠 오면 섭섭해지는거죠 탐색 탐색 신야상여 오케이 깔끔하게 가 뚜씨 무관해 왜 여기 다있어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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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탐색 탐색 히히 왜? 왜? 아니 그 검색이 안되잖아 성황은 또 왜 안갔어 성황은 왜 안갔지? 성황은 왜 안갔지? 아 이 아 신야로 가는 중이구나 호출 무관 하우연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네? 웃긴다 들어와 아 근데 저 돌이 써가지고 싫은데? 쓰기 싫은데? 장려 장려가 와 하우연이 맞고 이 얼마나 좋아 동시왕마 그리고 탐색 추천해준거 있죠? 시냐 자 진행 쟤는 개사기라고? 장려가 왜 개사기야 어? 관우장비가 개사기지 상룡이 있고 개사기를 못보셨네 도시내죠 컭 서황이 이제 금방 노도하나 여기는 우리 먹어도 되는데 그쵸? 여기도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조그만하지만 3개 먹었잖아 그쵸? 이런거 거의 통일 아니야? 저는 통일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3개 무난하게 돌리는 순간 끝이라고 보거든요? 야 이거 씨 방심하는 순간 또 올라요 다음에 빼줘야겠다 명품 누구 줄까? 무릎 헛저 하나 주면 좋겠다 헛저 헛저는 잘 안쓰.. 안쓸 것 같아 통솔 때문에 장려 주자 장려 도니? 장려 하나 줘 헛저가 근데 통소리 안좋잖아 조조 옆에 붙이고 다녀? 근데 조조가 이미 쎄 호위 있어서 개좋다고? 알았어 헛저줄게 근데 병사가 없어서 헛저까지 나갈 일 없을 것 같은데 장려 하우든 하우연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장려줘 여기는 일기토가 되게 자주 터져가지고요 이제 할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한기 그리고 장려 시정 없어 탐색하고 끝내자 한개 남았는데 버릴게요 한개 남았던 너는 2팩? 난 3팩 신야 주변에 허우대? 어 난 도시 찍으려고 하는데 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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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보내줘야되겠는데? 일단 들어가 그러면 조카조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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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논다고? 어? 얘네가? 조슈 이런애가? 말이 돼? 조유..조유 놀마..아닌데? 센데 조유 궁병으로 보내면 좋아요 쪼인 쪼인 이거도 좀 한 명 보내는게 하우연 악진 이전인데? 어이씨 장류 악진 이전 아닌거 불편? 세트로 묶지마 얘네도 싫어해요 세트로 묶으면 이전 태수라고요? 무관에 또 한 명 있어요 개..개 있을텐데? 하우..하우연 연희가 있으니까 호성 야..카리스마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어? 딴생각을 못한다 응? 딴생각을 못해 낫네 또? 신성 장패랑 우버였어? 장패랑 우버였어? 어.. 아 그래 조제였지? 장패.. 장패 조패 인데요? 얘네가 뒤에 끊는 것도 알 리가 없고 이거 표가 좀 만만해 보인다? 만력 좀 만만해 보이지 않아? 참 땅이 별로라고요? 너가 또 맞지 않지? 긍데 유표는 나한테 안행기잖아 얘네는 싸움 하는 거 싫어해 진짜 극단적으로 안 싸워 얘네는 진짜로 근데 얘네를 괜히 건드려서 병사 갈린 다음에 얘네가 쳐들어오게 한다? 좋은 방법 같진 않아 먹을거면 지금 좋은 병, 장군으로 밀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없죠 제일 좋은거는 얘네들이 먼저 급발진을 하고 얘네를 끊어먹고 바로 들어가야돼 지금 원소는 우리쪽에 못오거든 어? 자귀 자귀적이죠? 아싸 그러면 한명 올릴수있거든? 네, 저거는 왜? 극상의 명품 이거 유비를 어떻게 치냐? 근데? 이게 전면전으로 할 순 없잖아 뒤에 끊어야되는데 끊지도 못하고 연함으로 가면은 튀어나오면 싸우는데 얘네는 뒤에 여기 다 지원받아서 싸우거든 그니까 이렇게 가면은 먹고 진치고 갈아야돼 100% 지원 올거고 어? 교육이벤트 어? 교육이벤트 분양 많으니까 보내고 요정도면 될까요? 더 보낼까? 일단 보내볼게요 알았지 알았지 진 층 아이고 프라덴인데 층 층 층 층 층 층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안좋아 성취가 높은데 왜 이렇게 안좋아 이거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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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간단한 일 같은데 6천 5천6백 살살살 살살살 싸워봐 여기 진치고 살살살 갈아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한번 보자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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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아 수송 악진 장료보내 악진 악진 금 입성 장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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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동? 하우연 하우동 무관 몰라 둘이면 되겠지? 장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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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장료보 잘 어 잠깐만 어? 갑자기 여기 안돼 안돼 늦었어 어 뭐야 이 새끼들이 히트건 짓을 이게 학습된 dna에요 조조한테 자꾸 바치던 dna가 있어서 지금 내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식이 학습이 되가지고 얘는 어디로 갈까 장비부대랑 병사처 하필 이거 뺐을때 갈까 개빡돌개 어? 뺐으니까 갔다고? 다시 넣으면 또 돌아 아 근데 이거 또 가잖아 또 그 사이에 돌아오거든 미련 갖지마 이것도 먹었지 소왕 나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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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하다 도저히 전양 뮤직비디오부 악진은 귀성해 장류 이전 악진 묶지마 도저히 ones 도저히 두부로 정류 이전 악진 묶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새끼.. 새끼 센데? 위헌이 생긴게 저도로 있을 것 같잖아 저도로 없어 되게 쓸만합니다 이거 아니잖아 근데 얘는 돈을 많이 먹을 거야 아니네 퇴각을 퇴각이 안 돼요 추격도 안 되고 아 불가가 아 추격을 안 하는 게 안 되고 추격을 무조건 들어가고 퇴각도 안 해 아니야 저도라곤 다르지 아닌가? 아니야 저도라곤 달라 어딜 가는 걸까? 얘네 얘는 조운이 진짜 개 짜증 나는 게 통찰땜에 보급로 끊어도 안 죽어요 아 그 기저.. 그 뭐지? 혼란이 안 걸려 그리고 또 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갸타 빼고 다녀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잠깐 제가 갈때가 어디냐면은 여기 갑니다 양양 양양 갈 거예요 도착하면 갈 거예요 예 도착하면 갈 거예요 위헌은 무기를 예를 줄 걸 위헌은 의청검 있는데 죽이 싫어 이거 왜 안 돼 씨 주 자살아서 안 되나 봐 주 자살아서 안 되나 봐 등지 아 등지 옷부터 유비 옷이죠 등지 좋은데 등지능면 시냐 너 어디 가니? 이거 먹고 갈라고 한 거겠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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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지 냉면 좋은데? 신약 오케이 스읍 바깔 하나 끼자 이번엔 멍청해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순욱은 순욱, 순유는 유비한테 붙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가 반도대전을 원수한테 졌을 때 가상시나리오라 여기를 밀려놨고 유비는 순욱을 하고 순욱, 순유를 먹어가지고 완전체가 됐고 여기 내 휘하였던 장패는 쓸쓸히 남아서 싸우고 있고 지금 흡수됐죠 이제? 흡수된 것 같고 반승 유연 내려오죠 맞기 힘들어 보입니다 원소 한국은 왜 안들어오냐면요 유동의 황태자 공선도가 있어서 못들어가고 있어요 유동의 관문 공선도가 도착하면 양양으로 한번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 도착하면 어 또 왔다 DNA 학습된 DNA 그냥 계속 줘요 우호 여기는 병사도 빼도 되겠는데 장패 망한 것 같죠 어 어 이걸 보내는 순 동시에 아 장로는 유표랑 달라요 야심있어서 꼬라 받고 있죠 백수관 뚫어도 검각이고 그래서 이제 등에가 일로 갔죠 이렇게 검각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간으로 해서 아 이렇게 왔나 이렇게 왔나 다 왔어요 출발할게요 내정 도신내정 사기 없는데 일단 출진 자 장려 하우동 아 연계탭 그래 어 장려 조인하고 하우동이 있어 그지 조인하고 하우동 연계 이렇게 둘이 가자 그리고 이전 장려는 없고 장려랑 곽가가 있어 어 조홍이 없네 이제보니까 조홍 죽었나? 조조 대신 죽었나봐 원래 원래 그 천보잖아 조홍은 조조 천보가 조홍이잖아 조조가 더이상 죽을일이 없어서 장수한거지 벤씨 벤씨잖아 벤씨 정옥 가우 근데 이거 잠깐만 진영 안행 곽가가 안행으로 들어가면 이쁘거든 통소리 안좋네 이렇게만 갈까? 어린어린으로 이렇게 가자고? 서황은 어때? 서황은 연결이 없네 차라리 곽가 보낼거면 차라리 곽가 보낼거면 한우를 보내 장려 빼고 이렇게 연계 삼총사로 하우동이 조인 하우동이 한우 이렇게 되니까 변씨 껴서 아 변씨가 응원과 악주가 있어 옆에 데리고 다니면 육천 사천 오천 부장이 안돼요 여긴 천 얘는 안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거점 거점에 두개 하우연은 안행? 안행 없어도 되지 않을까? 잠깐 잠깐 그리고 조홍 조홍 볼게요 있나? 없어 조홍 없어요 조홍없고 가후 가후는 마등으로 갔어요 가후는 마등으로 갔고 정옥은? 원소한테 갔어요 새끼 음침한 새끼 아 장패한테 갔는데 장패한테 갔는데 흡수됐나보다 고주 칫 고주 내정 내정 도신 내정 장려는 안갔죠? 안갔으니까 냅두고 대체 대체가 안돼요 지금 대체 조인 대체 위헌도 있잖아 뭐야 미쳤네 여기 과과 대체 과과는 대체 안하고 조상 잠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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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량도 많아 교환해서 요거 먹고 깔끔하니까 어? 등지된 면 상영의 극상의 명 상영의 극상의 명 이야 상영에서도 하나 보네? 안올거 같으니까 상영에서도 하나 보네 아 조유 좋아 조유 좋아 아 근데 훈련을 안 했다 극상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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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 서성이 왜있지 했는데 쌍이름이 서성이었어 쩝 쩝 짠해가지고 여기도 사실 있을 필요 없거든 수성 근데 훈련시킬 필요가 없잖아 어? 어? 가지마 쩝 짠 쩝 짠 쩝 짠 쩝 짠 쩝 짠 쩝 짠 쩝 취 쩝 칤 IX 쩝 짠 쩝 쩝 쩝 쩝 쩝 장영 commemor 쩝 쩝 상룡 동지 중계 건설 요새 미쳤다 여기 내가 요새 하면 어떡할건데 어? 여기 내가 요새 박으면 어떡할건데 딱 여기 좋다 아 여기 여기 근데 여기 하면 싸울때 안좋은데 여기까지 딱 하면 여기까지 딱 되잖아 안되는구나 어차피 안되네 여기까지 여기서 만들잖아 여기 미쳤다 그리고 좀 빠른 애가 가 뒤에 있어 싸우지말고 하노 너는 여기 들렀다가 하노는 뭐였지 여기 아직 안 퍼져가지고 그냥 와도 돼 아 같이 보조하고 싶은데 이걸 모르겠네 좋았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 아 됐어 자 서로 연계가 되어 얘네 세명이 하우돈을 중심으로 오케이 오케이 시냥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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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가 썩기에는 아깝다 흫 근데 가오가 있지 지금 뭐 아랫것들끼리 싸우는데 내가 나가 그건 아니지 어? 엉 여기서 계속 대치하면서 발아야돼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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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 쩝 이거 뭐야 이거 어 관우온다 신야의 유리군 다 예상했죠? 예상했죠? 예상했어요 5천명? 오케이 예상했어요 수송 바로 수송 예상했죠 예상했죠 화호연 2천 2천여기 더 수송 수송 조조 그래 조조가 한번 갈래? 봉시로 한번 가 시원하게 3천 어 간혹 미쳤는데 조조가 같이 가지면 좋죠 맞춰 온다고? 아 오케 조조가 오케 진군 좋다 미리 준비해 무관 취소해 취소하면 그만해줘 약오르죠 만들어 왜 안만들지? 돈이 없어서 안만드나? 같이 만들어 앞에서 그 계속 하면 올거에요 아 뭘 회군가기야 관후관평 이렇게 오는건데 막아요 그냥 적시 이래도 안나와? 자꾸 왜 안지어 왜 안짓는거에요?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돈이 없네 근데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좀 안내를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주변까지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또 또 또 오시오시 가자 끌어들여 이거 요새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돈이 없는데 갔네 어 뭐야 이거 마슈 마초? 아 못들어 못들어 쟤네 아 청략아도 어 돈이 없어서 돌아가는거야? 에 돈이 없어 돈이 일루가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 아 얘는 끊으면 돼 끊으면 응? 끊으면 돼 어려운거 아냐 얘는 그 못끊어 그래 좀 짜증나 그니까 서로 병사 갈아 댄다는 건데 이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누구 좋아? 원수 유비 좋아 우리둘이 이거 정면대결에서 서로 갈리면 누구 좋아? 원수 유비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좀 나는 어? 동맹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어? 하우든 부대 기다리고 있어라 어? 아 지워놨구나 시냐 시냐 유비군 무관 무관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오케 오기전에 오기전에 오케 개잘 싸우죠? 뒤져라 이것도 얘도 일로 가는거 보니까 출진 취해 곽과 알죠? 곽과 곽과의 스피드 알죠? 지금 얘는 이렇게 갈거란 말이야 중계 5일만에 끊을 수 있어 진짜로 미쳤죠? 더 돌아가도 되겠다 이거 야 이거 7일만에 끊어 관평이 아마 무음으로 갈거야 이렇게 넘어가는거 보면은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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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마 그냥 이거 갈리는거 한번 볼래요? 봐봐요 얼마나 달리는지 1! 1! 와싸! 갭했죠? 여기 다음 다음 미쳤다 한 대를 받았어 59 오케이 끊겼어 다시 나한테 오겠죠? 사기가 떨어졌어요 다시 돌아가 쌩 어렵게 먹었는데 안되겠다 13명 죽었네요 13명 내구도는 엄청 많이 남았고 그치? 조조 이거 전법 터졌고 그니까 서로 왜 갈리냐 이거야 내 말은 어? 왜 서로 왜 비극을 초래하냐고 자 다시 돌아가 자 다시 돌아가 양 한번 올리고 이거 풀어줘야지 왜 안풀어주냐 넌 이거 안풀어졌또 이거 안풀어졌또 지금 들어가 하우동 조인으로 가 저 어떻게 봉시로 밀어 그리고 청룡원을 뺏어버려 아 덕토마스 산다겠다 5일 여기는 장사진영이 좋은데 사이 좋나요? 어? 장료랑 좋아 곽가랑 장료 악진사왕? 악진사왕 없어 으 쥐졌다 장사 안잉 6일, 7일 아 더 빨리 가서 폈으면 좋겠는데 더 빨리 가서 폈 화호동 조인으로 6,000, 6,000, 5,000 봉시 잘못하면 갈리지 않나? 쟤는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출진, 곽과 돌아간다고? 싸우겠지? 내가 오면 여기 아마 여기 다 못 넘어갈 거야 그치? 야 미쳤다 7일만에 가 얘도 끊어 까까 왜 이렇게 빨리냐면 질주라는 특기가 있어요 12루? 12루 되기 전에 끝나죠 하우연 잠시만 아해 자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이거 볼까요? 왜 하나밖에 못 볼까? 야 이거 또 앞에다 했어? 뒤로 가면서? 끝났죠? 흐흐흐흐 공격 죽여까지 죽여까지 먹어봐 오케 넣어봐 뒤졌다 이거 풀릴텐데 이제 어 우리가 너무 날로 먹으면 좀 그러니까 우용병 좋아요 뽀찌 뽀찌 3차 입면 아퍼 아프구나 근데 본초학이 있잖아 본초학 이 새끼들 안 되겠어 가야겠어 이거 맞고 또 와? 강덕 돈 있지 야 출발해 나 못 참겠다 여기에 왜 또 이래 어? 또 왜 이래 여긴 또 일로와 호출 호요해 좋은 애들이 장료 일 안하죠 하우 여기는 하우돈 조인이 하죠 장료와 장료고 위현왕 장료만 있어도 되겠다 장료 위현 장료 위현 장료 위현 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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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은 조조 나가면 다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가지고 자 지내 오케이 개딱딱 운전 제대로 갈아넣었죠? 아 얘도 갈았어야 되는데 출발할 때 바로 갈 사갈쇠 왜 빼라고? 여비가야 자 왔나? 왔죠 자 출발할게요 장료 장료랑 또 어울리는 친구들 멋있어 만총서왕 이렇게 돼있네 장료는 왜 어울리는 데가 없지? 만총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거 연계 터지는 게 좋아요? 만총서왕으로 연계 터지는 게 좋아? 아니면은 그래도 장료가 좋아? 이렇게 연계 터지는 게 좋아? 게임 터지는 게 제일 좋아요 안행 안행 아 서왕 이거 줘야돼 반칙 줘야돼 비장군 비장군 서왕 만초 서왕은 앞에서 싸우니까 5천 만총은 뒤에 싸우니까 3천 가 가 가 아 신고나 얘네 이따가 나가 50번 아니 여기 앞에서 하면서 갉아먹을라고 개쇠이들 생냥 많아요 개쇠이들 그리고 조조도 나갈거야 개쇠이들 조조도 출발 조조 옆에 있으면 다 쎄지죠 연계 조조는 허저랑 좋네요 조조는 직접 싸워도 되니까 5천 6백 개쇠이들 병사 감소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아요 둔전 군량 소비 감소 좋아요 둔전하고 요새하고 겹치나? 개쇠이들 개쇠이들 야 너 도착해서 먼저 깔어 뭐 깔어? 요새 깔어 AI도 요새부터 깔거든요 우리는 연구도 제대로 돼가지고 요새 깔면 얘네 진짜 살짝 놀라죠 더 근접해서 깔아도 될 듯 여기다 깔어 딱이다 여기 뒤졌다 개쇠이들 뭐해 점령? 뭐야 우리도 올라가 도와줘 개쇠이들 조인하우돈 가 개쇠이들 5,000, 5,000 가져와 개쇠이들 조인하우돈 영원한 콤비죠 코냥 어 이거 잠깐만 험난한데? 공수로 가자 개쇠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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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돌아오는 길이네? 아까 잔뜩 싸울 때는 안 하다가 돌아오는 길을 개쇠이들 9,000, 3,000아 알아듣는다 어? 뒤졌다 니네 잠깐만 조조 하지마 기전 또 누구야? 없지 쫀밍 쫀밍 아, 헤이 돈이 없어서 안 되네 헤이 지적여봐봐 돈이 없어 오케이 가자잉, 가자잉 자 여기는 요걸로 맞고 진작 유비칠걸 그지? 유비한테 너무 겁먹었어 여기 싸울때 갔어야 되는데 아이씨 진작이 쳤어야지 그니까 얘네들 이제 오면은 짜증나는데 어? 병사 어? 뭐지? 어? 뭐지? 별로 안되는데? 헉 헉 헉 헉 헉 쩝들 지형내정 양책 양책은 토지점령 넓은에 쪼조 쪼조는 같고 쪼비 쪼비 그리고 여기는 하우엔 하우엔 쪼비 능력치 좋지 쪼비 천재야 네 쪼조 여기로 가고 난 이거 먹어야지 쪼조야 어? 탐색 쪼조 됐다 허창 함락 충분히 가능 나 이거 있으면 너무 좋은데 계속 터뜨리는데 이렇게 나눠서 오면 조지죠? 관우한테 몰아주는게 좋은데 헤헤 바보 어? 세금준다 박기 박혀있는 DNA 오케이 군량 한 만정도 주겠죠? 어? 야 쩝 줄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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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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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다 짓는건데 그전에 오겠지? 여기다 지워버릴까 빨리? 건설 요새 그리고 요새하고 요렇게 하면 지워져요 같이 같이? 같이 짓나? 어스 쓰이바 안해봐서 모름 흠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흠 계속 떨리죠? 근데 체인점 하나 차려 고고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았니? 과까 나았니? 흠 흠 안 나았니? 흠 괜히 꼬라박아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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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여기서 딱 싸울 준비해 각 잡어 얘네 오면 갈아버려 자 오면 죽여버려 오면 죽여버려라 우리 셋이 다 뭉쳐있으면 개쎄 바늘에도 뭐 안돼 병사도 별로 안되죠 뚝딱뚝딱 만들어 뚝딱뚝딱 만들어 요새 만들어졌나요? 아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아 아니 어떻게 소왕이 갈리지? 오 어 왜 갈리는거에요? 군신이 안터져 터졌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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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명인데 어떻게... 5,000명이... 건설하면 약해지나? 아닌데? 건설이 안돼, 싸우면 여기 뒤에 애들이 만든거야 공격력 별로 안돼요 아, 100... 1,600이구나 이씨 막 붙어가지고 죽일거 같은데? 파괴 다 나았니? 다 나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아, 아... 지원 어... 아니 근데... 어... 아니게 말이... 말이 좀 안돼... 말이 좀 안됩니다... 아... 공군이 1,600... 1,000명인데... 이게 병사수에도 영향을 주는데... 1,000명인데... 도시 2개가 지원해줘? 나는? 도시 나도 2개가 지원해줘... 근데 왜그래... 나 요샌데... 바로 붙나? 아... 고무... 교대로 싸우네? 어, 불났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네... 교대로 계속 싸워... 교대로 계속 싸워... 아 왜 공군이... 1,400이냐고... 1,400이냐고... 2,400이냐고... 1,400이냐고... 1,400이냐고...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동... 2,400이냐고... 2,400이냐고... 공사도 없잖아... 수성... 뭐 어쩔건데... 집어넣어 똥싸봐 자 출진 장료가 너도 봉시로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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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 훈련도가 낮다고요? 아 공격 아직 안 죽였어 2700 공군 2700이에요 곽가가 없어서 안되네 잠시만 제가 알겠습니다 추석되려면 추석되려면 그거 해야되요 아니 어떻게 조조인데 왜 또 붙어 뭐야 얘는 어? 아라씨 아라씨공 미쳤다 금도 증가했어 때도 멀었네 아 미친거 아니야 얘? 돌아버렸나? 어? 계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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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라 흠 흠 흠 교역 교역하면 돈 더 나중에 안식 사법서까지 하면 쪼비 그래 쪼비가 가라 아니 이게 조은한테 다 갈리겠죠? 대가 객박돈다 진짜 얘네 잡아 너무야 골라 오케이 유지강 뭐야 조은 들어갔잖아 오케이 이건 진짜 말이야 이건 선 넘은거야 진짜로 허팝 또 서로 들어갈거 아니야 또 서로 들어갈거 아니야 서로 서로 들어가 서로 들어가 가기전에 고교 고교 ㅋ 여기서 치워 호그 안돼 이거 닫히면 이거 발동 안돼요? 꺼졌네? 지세연구? 아니 근데 전에는 됐는데? 아 지원 때문에 그런거였나? 아 그러네? 아 누가 없어졌어 아 서황이 빠져서? 서황이 왜 빠졌지? 잡혔다고요? 아 아니 씨 이쒸 1300 얘가 더 세 유벽이 왜? 특급이라 개같은 개 퇴 퇴 들어가 어? 씨바 아네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왜냐면 이게 특급이라서 그냥 제대로 붙잖아요? 전면전으로 붙으면 무조건 갈려, 진짜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오게 한 다음에 싸먹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싸먹어야 돼요, 이렇게 기다렸다가 내 땅이 유리하거든요 왜 유리하냐면 내 땅에 그 에너지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 거예요 아시죠? 지세천리 아시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깼잖아, 아시죠? 지세천리 지세천리 특급 아니, 난 보여줬잖아요 난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세천리가 훨씬 쉬워보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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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다 지세천리가 더 쉽다? 진짜 어까 개어까 이거는 조조 땅 세 개에서 시작하는데 그리고 장로가 그것도 갖다 주고 지세천리 상급으로 했다고요? 진짜 어까다 상급이라고? 그거 어까예요 상급 특급 차이? 근데 나 생각해보면 상급인 거 같아 왜냐하면은 할만했어 뭔가 이상하게 참 전면전일 때 할만했어 특급은 진짜 세 특급